어제 벌어진 초의회 사태, 연방의회에 총기를 든 트럼프 지지 시위대들의 난입 사건은 오늘까지 역시 그 충격으로 파장이 이어진 가운데 언론들은 일단 이번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정리한 1등 공신으로 일제히 펜스 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AP통신은 국방장관 대회인과 그리고 주방위군 동원 문제를 논의한 주인공은 바로 부통령이었다고 보도했고 CNN 방송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투입에 반대했지만 펜스 부통령이 국방부와의 협의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신속한 병력 동원을 재촉했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일치감치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선을 그었는데요. 폭력 사태에 앞서 차기 대통령 당선을 확정짓는 상하원 합동회의 시작 전에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에게는 선거인단 투표를 폐기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끈질긴 설득을 끝내 거부한 것입니다. 또 시위대의 의회 난입으로 중단됐던 회의가 재개되자 펜스 부통령은 다시 연단에 올라 오늘 의회를 파기한 자들은 이기지 못했다며 폭력은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며 다시 일을 시작하자고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그의 연인은 단호함에 부통령을 다시 봤다는 호표이 쏟아졌는데요. 칼레이신 워싱턴 씨 법무장관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여러분이 펜스 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공직에 더 적합한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는 자신의 헌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총사령관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감으로 훨씬 낫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랜 충신의 전격적인 결별 선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위트에 올린 글에서 펜스는 우리나라와 우리의 범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할 만한 용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는데요. 선거 사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년 동안 충성을 다한 런닝메이트도 가차없이 내치신 셈입니다. 선거 사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사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사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